한 분 한 분 가수의 열정을 보고 있는데요 성인가요 하면은 트로트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불려준다고 합니다 저도 트로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준비가 부른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어떤 노래죠? 대박나세요 김정환 가수 오늘 김정환 가수 만나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다음 가수를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가수의 준비가 되어있나요? 진흥주가 부릅니다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내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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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을 갖고 있나요 commune 내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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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에 빠진 내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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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u 내귀 머리부터 백색까지 너는 너네 내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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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너네 내꺼야 욕먹먹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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너는 어떠냐? 정답이 있나요? 고맙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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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에 빠지면 간추린 노래 나는 너만 아니야 숨기네 숨기만이야 나는 너만 아니야 숨기네 숨기만이야 머리부터 끝까지 너는 너는 내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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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너는 내꺼야 너 불러 불러 너는 너는 내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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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너는 내꺼야 너 자리 conhecer 내꺼야 내꺼야 너 한fter 너 여 내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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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내꺼야 내꺼야